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출입이 불발되자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.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의원이 방통위 출입 절차를 설명하는 담당 직원에게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고 고성을 지르고 압박했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행패 수준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면서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고 안하무인식 태도로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